아우! 감독님! 오! 똥볼! 아우! 감성적인 볼로 자 30분부터 결승전 진행이 됩니다 30분부터 결승전 진행이 됩니다 좋고 결승전!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우리 공룡 선수분들 나오셨나요? 진짜 너무나 뛰어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한생구 결승에서도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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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경룡 선수분들을 보내고 힘찬 경기와 박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여왕을 잘 보호를 해야 돼요 끝까지 우리 여왕님이 탈락하지 않도록 끝까지 여왕님을 앞에서 도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usep.com 아앗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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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 여러분 김현유구와 그리고 안동유구의 영웅피구 결승전 1대1